변상욱대 기자, 믿었던 곳에 실망을 하시면 더 가슴이 아프고 그렇죠. 그래요. 오늘 기자수첩 이야기는 좀 마음 무겁게 시작해야 할 것 같습니다. 같은 얘기입니다. 믿었던 곳에서 이렇게 실망을 안기면 더 아프다는 얘기가 되겠는데. 일주일 전 폭로된 삼성 미래전략실 장충기 전 차장의 휴대전화 메시지 내용 그리고 언론의 문제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문자 내용은 언론사 간부들이 벌인 취업 청탁, 인사 청탁, 노후에 한자리 부탁한다는 그런 청탁. 그다음에 광고도 좀 많이 달라는 광고 유치 청탁. 광고를 주시면 기사로 보답하겠다는 편파 특혜 보도 약속까지. 또는 자기 조직의 직무를 수행하면서 얻은 정보를 삼성에 낱낱이 보고하는 행태도 드러났고요. 그러니까 결국 언론의 삼성에 대한 관계가 얼마나 굴정적인지 또 변태스러운지를 보여주는 그런 문자 메시지들이 다 지난주에 폭로가 됐던 거죠. 폭로가 되고 나서 보여준 언론의 행태도 국민들을 많이 실망시켰습니다. 네. 문자 내용이 폭로된 지난주 초반에 JTBC하고 한겨레신문만이 방송 메인 뉴스와 신문 지면을 통해서 제대로 알렸고 나머지는 소극적이거나 아예 언급이 없었던 거죠. 여론이 들끓으니까 그제서야 인터넷판 위주로 뉴스 보도가 나오기 시작했고요. 그런 와중에 공영방송도 소식을 전하긴 전했는데 언론사 간부들의 청탁문자가 김영란법상 위법은 아니라 처벌은 안 된다 이런 내용을 내서 이걸 보도를 했다고 봐야 되는 건지 좀 애매하게 됐고. 또 이 폭로 내용은 사건 초반에 포털 네이버 메인에는 한 번도 노출되지 않았다는 민원련 모니터 보고 내용이 보도가 되면서 재벌기업과 언론의 유착 그리고 그 둘이 결합된 힘이 정말 크구나 이런 걸 다들 느끼게 했고요. 처음 생각해 볼 문자는 왜 청탁을 문자로 했지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문자로. 문자는 사실은 흔적도 남고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무성의한 태도로 여겨질 수도 있을 텐데 왜 문자일까라는 의문. 어려운 부탁하면 만나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게요. 그래서 문자는 틀에 딱 메이게 되고 딱딱할 수밖에 없습니다. 표현도 조심스럽게 해야 되고 그렇다면 식사는 함께 합시다. 또는 골프 칩시다 하면서 골프장 사우나에서 은밀하게 벌어진 그동안의 소탄 거래들은 도대체 얼마나 될까.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문자가 이 정도라면 그 문자가 다겠는가.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언론사 간부들. 이 언론사 간부들이 그런 걸 어디서 배웠을까. 어디서요. 자기 선배한테 배웠을 거고 그 선배는 그 선배한테 배웠을 거고. 이게 관행으로 굳어져 있는데 그럼 그동안 대체 무슨 일이 얼마나 많이 벌어진 걸까. 이렇게 따질 때 한국 언론이 금권에 얼마나 휘둘려 오면서 자기의 본 모습을 이뤄온 걸까. 이렇게 보면 지금 폭로된 이 행태는 하나의 언론 적폐 게이트로 봐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왜 그렇게 언론사 간부들이 비굴하게 대기업에 목을 매는 걸까. 신문의 경우를 본다면 독자에게 신문을 팔아서 버는 수익은 한 10% 선입니다. 그러니까 나머지는 전부 다 광고 수입이죠. 90%는. 그 90%에 이르는 광고 수입 중에 수십 퍼센트는 다 삼성에서 나오게 돼 있습니다. 삼성전자, 삼성물산, 삼성자회사들 많으니까. 언론의 삼성을 향한 구애는 거의 생존의 문제이기도 한 거죠. 그러나 그거는 정당한 마케팅과 삼성이 나름대로 보람으로 생각하고 광고나 협찬을 줄 만한 프로젝트를 가지고 가서 부탁하는 거지. 물론이죠. 이번 사건은 아주 사적인 청탁도 있고 광고와 보도의 독립성을 맞바꾸겠다는 당당한 제안까지 있고. 그렇죠. 그래서 결국 충격적이죠. 결국 언론사의 특정 간부들은 삼성을 통해서 회사 수익을 올리면서 자기 자리를 확보하고 승진의 기회를 누리고. 아니면 퇴직 후에 삼성에서 한 자리 얻을 수 있는 노후보장으로 삼성에 접근하는 통로를 삼고 삼성에 몸 담았다는 걸 빌미로 해서 다음 관련 업체, 협력 업체로 또 한 자리 얻어가고. 그러니까 썰썰하게 챙길 수 있는 인사 청탁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그런 인사 청탁을 챙겨주면서 중개 이익을 얻었을 가능성도 있고. 브로커 역할 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얼마나 유착된 관계 속에서 변태스럽게 진행됐는가에 대해서 아무튼 이건 게이트로 봐야 될 거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저는 요즘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정도입니다. 이걸 생각하면. 그러신가요? 너무 수치스럽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죠? 어떻게 내가 방송을 해야 되나라는 그야말로 요샛말로 자괴감이 들 정도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게 처음에 언론의 보도 기능과 경영 기능은 완전히 분리가 돼 있었습니다. 70년대 중반까지. 그런데 70년대 중반에 동아일보와 조선일보의 박정희 정권에서 강제적으로 소신 있는 기자들을 해직시키고 편집 보도국을 위축시키면서 그 뒤로는 경영진이 편집국 보도국을 마음대로 드나들면서 경영진이 편집 보도의 중립성, 독립성을 훼손하기 시작했죠. 그러다가 1990년대까지는 이렇게 진행되어 오다가 1990년대 중반에 김영삼 정권 때 언론을 무한 자유경쟁으로 그냥 시장을 열어버립니다. 그러면서 언론사들끼리 생존 경쟁이 치열해지기 시작했죠. 아마 신문 보시면 선풍기 드립니다. 화장품 냉장고 드립니다. 자전거 드립니다. 어떨 때는 현찰로 5만 원 드립니다. 10만 원 드립니다. 백화점 상품권도 있고요. 네.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편집 보도를 담당하는 기자는 편집국이나 보도국에만 있었는데 하나씩 하나씩 광고국으로 올린 거죠. 자리를. 왜냐하면 삼성을 취재했던 기자가 삼성에 가서 광고 달라고 그러면 조금은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런 거죠. 그러다가 IMF 외환위기가 펑 터집니다. 언론사 구조조정이 실시되고 정리해고가 일어나면서 언론사도 쫄딱 망할 수 있는 거구나. 이런 위기감 때문에 안 되겠다. 간부들도 보도국에서 일하다가 광고국으로 대거 가고 그 다음부터는 아예 광고 책임자가 보도국 편집국 간부들이 맡고 이러면서 문제가 이렇게 심각해진 거죠. 물론 그 흐름 속에서 상식과 합리적인 선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 언론사들도 있습니다마는 이제는 거의 모든 언론사의 관행입니다. 참 너무 소개하면서도 마음이 아픈데 저희 CBS에서는 바로 회사가 공식 사과문 내고 또 뉴스쇼의 주말판 이야기쇼에서 한 시간 특집도 하고 있습니다만. 기자들도 또 사과성명 내고. 그렇죠. 기자협회에서 사과성명 내고 했습니다만. 이 마음 아픈 것 우리가 지켜왔던 소신이 어떤 문자에 의해 무너진다는 게 참 가슴저리게 아픈 아침인데 이거 바로 잡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기자의 프로페셔널리즘이라는 것은 기자로서 취재 보도와 올바른 여론 형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작용하는 건 줄 알았습니다만. 말씀하신 대로 보니까 이런 거죠. 공정과 객관성을 나는 늘 최고의 가치로 여기면서 수십 년간 언론에서 일한 괜찮은 사람입니다라고 하면서 그 사회적 신망을 얻는 후광 효과를 얻으려는 전술 전략으로 쓰이고 그래서 정치로도 나가고 또 언론이라는 거대한 동료 집단의 정보력과 영향력을 앞세워서 기업이나 관료들에게 접근해서 사적 거래를 트는 이게 기자의 프로페셔널이냐 안 되겠다. 그래서 결국은 기자협회나 관훈클럽이나 방송기자클럽이나 이제 회원 관리를 다시 생각해 봐야겠다. 지금 시스템은 회원사 체제거든요. 그러니까 회원사의 기자들은 모두 다 자동 회원인 거예요. CBS가 가입하면 CBS 회원사는 다 들어오는 거고 CBS 기자들은 기자협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원사가 가입하는 건데 이렇게 비위 사실이 드러난 기자들에 대해서는 그리고 그 조직에 대해서는 협회 차원에서 뭔가 빼버리든지 아니면 징계를 하든지 그리고 그 회원사에 대해서는 경고를 주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 되지 않는가. 왜냐하면 의사나 변호사와 달리 기자는 전문대학원을 거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또 신문방송학을 반드시 전공해야 되는 것도 전혀 아니고. 그다음에 자격시험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언론사마다 그냥 각각의 시험이 있을 뿐이니까. 그렇죠. 아니면 면접만 보고 들어오는 경우도 있는 거고. 그래서 전문직 스스로 자정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면 기자라는 직업은 대단히 위태로운 직업입니다. 도덕성에 있어서. 그래서 동종업계에서 동료들끼리의 압력이 필요하겠다. 그런 압력을 어떻게 행사하는 것이 언론의 중립성이나 독립성을 훼손하지 않고 기자들의 도덕성을 유지하는 길이 될까. 또는 언론사의 윤리를 갖다가 최소한 지키는 선이 될까. 이 정도를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요. 아무튼 불미스러운 일로 국민께 실망과 심려를 끼쳐드린 거 다시금 사과를 드리고. 저도 악관절이 아파서 식사하기가 불편했는데 의료진한테 물으니까 최근에 스트레스 많이 받으신 거 있으세요? 이렇게 묻더라고요. 아무튼 많이 부끄러운 일주를 보냈습니다마는 이걸 발판으로 더 나은 언론을 위해서 뭔가 환골탈퇴하는 계기를 삼아야겠죠. 눈물이 나는 아침입니다. 변상욱대 기자 수고하셨습니다.